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보도가 됐는데 이수정 교수가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지은 씨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언급 부분, SNS에 사과학을 올렸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여성본부 고문직 사임을 표명했다. 굳이 계속 직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수정 교수가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떤 연유죠? 아까 김건희 씨의 녹취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수에서는 돈을 줘서 미투가 안 터진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결국 미투 폭로자들은 돈을 바라고 폭로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도 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아마 그래서 고문직을 사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의 사적 대화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공개됐을 때 만약 합리적이라든지 상실성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건 교육부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의 사적 대화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공무원은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최근 또 드는 얘기가 생각나는 게 정경심 교수가 자기 동생에게 나의 꿈은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거야 라고 자기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적 대화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가를 보려고 문제 제기합니다. 이러는 건 왜 한 거죠? 그리고 공개되면 그것이 공개됐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사식적이지 않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논란이 되면 거기다 공인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적 대화니까 2차 가이드가 아니다라는 게 만약에 이주석 대표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공인의 사적 대화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는 상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울고둑을 쓸 수 있는 거고 상대편에 쉽게 해서 근거 없어도 비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주석 대표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선거의 승리가 정치의 목표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집권을 해서 집권에 성공을 해야죠. 성공한 정보를 만들려면 이런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정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보를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 거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안을 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지금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플레어들이 그야말로 선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과거 했던 얘기를 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헬스장을 갔습니다. 헬스장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육이 조금 찢어져서 여기 악수를 하다가 이게 사람들과 끓어가지고 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안을 풀어나갖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